아 얘는 이상한 포션 던지는데? 뭐지? 뭐야 뭐 못돌지는데? 아... 이 새끼들 뭐 이상한거 던져? 뭐지? 야 저 포션 뭐야! 나 한방에 죽었어! 피 일곱 칸인데 한방에 죽었어! 야 포션 조심해! 저 피 일곱 칸인데 한방에... 내 그리고 스프레츠 존나많다! 나 한새끼 스프레츠 10개 뺐거든? 나 슈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... 남의 컷! 나이스! 포션이 안빨려! 아니 포션이 안빨려! 나 스프레츠 2개 던졌는데 한개도 안들어왔어! 나 스프레츠 2개 던졌는데 한개도 안들어왔어! 렉 좀 많다! 그럴만해! 렉 더 이상한데... 나 포키로 올게! 두명에서 온다! 어디로 뛰는지 말해줘! 나 들어간다! 어디로 뛰는지 말해줘! 슬로프 쪽! 아뇨아뇨! 아뇨아뇨! 오는 중간에 있어! 기다려 들어간다! 가본다! 오늘 끝장보고 가야지 뭐... 왼쪽 왼쪽 왼쪽! 야 왜 이렇게 팀 많아? 몰라 쟤 스프레츠 존나뿌려 그냥! 아 뭐야! 누가? 독서 어디임? 섹투스 섹투스 계정 올리게? 아뇨? 여기 사람이 볼래? 야 캐링이도 있었냐? 우리 싸울 때? 아뇨 없었어 아 없었어 없었어 왜 뭐라 해? 왜? 걔가 알고 있는 그쪽 부캐주 한가? 걔랑 올라간다 둘 다 다 올라가 있네 한번 쟤 스프레츠 안돼 죽었다 마지막으로 죽어졌어 와 죽었어 난 떨어졌어 이러면 다 죽은거야? 나리 나리! 니게로드 나리 런어웨이 계장 바꿔야겠다. 손뼉 위에 있는 계장으로 진짜로 다시 파밍이야. 아 짜증나 오히려 제일 많다 파밍 아침에 나랑 붙었지 영상이 또 시합 내려코쳤다. 와 아파 저도 영상이야. 한 대 따로 내려가자마자 1점에 잠시만 잘 틀었네? 꽤 꿀? 나도 독사 시스템으로 남아있네 아니 나 뒷면에 죽은건데 남아있네 아 시스템 시스템 자체를 그냥 안 깠어요 꿀 어 그거 독사님 것만 터트리고 튀었으면 좋겠네 터지는건가? 어 지금 터짐 살짝 어 우리 싸우고 있는데? 이거 아니죠? 아 너무 좋아지고 싶은데 맨이 죽었나 하는 느낌도 있기도 하고 네 코너 카드 카드 기술 카드 그리 와 와 잘 뛴다 나이스 나이스 1등 해? 안되지롱 안돼? 우와 발 개잘쌌 발 너무 잘쌌 많은 수풀 다 써버렸어 수풀 쟁여두기 잘했구만 좋아 좋아 잘하고있어 예 뒤에 뒤에 있어요 알아라 잘하고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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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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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둬 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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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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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